콩순이는 잠이 온다 스르르 잠에 빠져든다 콩순이는 눈이 감긴다 최면술 실패 계단을 무서워하던 콩순이가 조심조심 내려가는 법을 배웠답니다. 옳지 오늘은 재밌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뽁뽁이 너머로 비치는 귀여운 실루엣 콩순아 이게 뭔지 너도 궁금하지? 그 정체는 바로바로 콩순이 그립톡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게 나왔어요 여기도 콩순이 저기도 콩순이 이건 그냥 주문하는 김에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립톡에 갇힌 콩순이를 구해주세요 바스락 소리만 들리면 자기 간식인 줄 아네요 영롱해 반짝반짝하다 예쁘다 착샷도 보고 가실게요 은순아 옛날에 찍어둔 사진으로 주문한 거라 실물과 갭이 좀 있네요 외모가 좀 많이 달라졌네 외모가 좀 많이 달라졌네 뭐라고요? 내 외모가 어때서 공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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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졸려? 강아지들의 꼬질꼬질한 털은 사랑입니다 뽀뽀 그럼 모두 콩바 옳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